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주식입니다. 자 저희가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는 특강이구요. 저희가 이렇게 특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월달부터 4월달 그리고 이 주식의 경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률을 또 한국경기TV 안에서도 이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이구요.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1월달부터 했던 내용들 작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1월 4일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우리가 선익시스템이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로 엮이면서 200%라는 경의적인 수익을 또 기록을 했었구요. 2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까지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. 물론 100% 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중에 아쉬운 종목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. 다만 저희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주식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문자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요. 다행히 한 종목 빼고는 모두 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매직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평균 이상에 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 매직 차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차트에 대한 기준을 보면서 수국과 차트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며 여러분들께 좀 더 복잡한 주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. 두 번째는 매직 차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린이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그리고 고수분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심화 과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상반기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영광의 종목 세 가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심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석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그래서 그에 따른 분석력,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.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력 매집 차트. 우리가 하는 방법은 바로 세력 매집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번 특강이 바로 이 차트 편입니다. 바로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. 기본적으로 저희가 트리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 트리거가 바로 방아쇠 현상이라는 뜻인데 그 방아쇠 현상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상반기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베스트 종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종목까지 꼭 받으셔서 강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그런 강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저희가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. 일주일에 딱 50명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홍보 시간을 길게 잡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딱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선착순 50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그만큼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희소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딱 50명만 진행을 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. 그 전에 마감이 된다면 아쉽지만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저희가 시간은 5월 18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.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. 딱 특별한 일주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수강료도 평소 때 교육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합니다. 55만원의 쿠폰이나 또는 워크 캐시 모두 다 중복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경제TV1 홈페이지에 가입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시면 캐시랑 또 쿠폰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받으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. 자 스마트밴드 또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과 그리고 다시 보기 저희가 2주에 대한 서비스를 드리기 때문에 강연 당일날 온라인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저희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보기 2주가 가능하니까요. 차트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상루가 하는 이 방법을 한번 꼭 배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워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. 워크 홈페이지에는 수요일날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우선 순위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홍보셋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 가입문의 전화와 가입문의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고요. 대신 저희가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PPT를 나눠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이제 노하우 특강이고 저희가 좀 더 심화되는 부분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 자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PPT는 따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좋은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. 그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 주식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. 제 짧은 지식이 남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날 그때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